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내리네요 아침부터 빗소리를 들으면서 일요일이고 뭐가 있을런가 이게 완전히 중독성이 있네 중독성이 땀마 좋고 못받아주셨고 자 오늘도 올라가면 이 등이 5분도 안됐는데 산에 아빈 아따 보인맞네 보관 드릴까요 아이고 잠깐만요 야 이 달팽이가 항상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오옇네요 안 먹었네요 먹고 시식하고 눈 잤는데 그 깨왔네 미안하오 자 접수하시오 축하드립니다 땡큐 자 이래 하나를 떠나 산에 오던지 한계를 보면은 그때부터는 또 몸이 가벼워 지는게 이 버섯이 뭔지 버섯 하나에 사람이 이렇게 가볍고 즐거울 수가 내가 못다도 참 산행이 비 내리는 일요일 비를 맞으면서 산을 오르는 이유는 오직 하나 송이 버섯 찾기 암인데 어디인가는 있을텐데 알수가 없네요 낙엽에 덮여서 안보이고 첫째를 뭐하겠네 이 버섯이 간혹 여기서 보면 정의로 착각되는수가 있던데 여기 많이 속이예요 따는거 핀거 하나 따는거 보면서 한 20분 올라왔나요 20분 뒤진나 아 밟았네요 한번 구경 시키겠습니다 맞지요? 아 아 밟았는데 걔를 나가면 모르겠네요 엄청 빠 됐네 한번 봅시다 어떤가 한번 보자 어이쿠 아이고 새끼라 새끼 봉이 새끼 아이고 아 안되네 질려버려 그래도 또 구경은 아 토질이 아주 야 토질이 아주 좋네요 아이고 빛네 봉이가 아이고 이것도 봉이라고 아이고 망갑소 어쨌든 간에 동갑소 아 아이고 송이라고 다 존 줄 알았지 큰 줄 알았더니 아이고 아 아 새끼손가락만 하네 자 계속 꼭 비도 떨어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조그만한걸 하나 따가고 감상하면서 올라오는데 또 하나 구경 들어갑니다 자 바우 밑에 저 하나 있네요 이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도가 내려오는가 바우가 이상이 없는가 지금 비가 오고 이러니까 뭐하면 낙석에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뽑아야 되겠습니다 뽑았다 퍼뜨러졌다 아 아 아 이건 아니다 아 아 주위에 아 소나무가 그거밖에 있네 뿌리가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네 이 소나무에 이 소나무에 뿌리가 까가 이어서 흐드러진걸 아 아 아 아 아 힘이 없네 뜯겠네 겸 묻어둘까 안되겠는데요 자 구경 말고 아 감을 떠올라가지고 냄새나는데 안녕히 계셔 아 아 아 한개 묻어두고 한시간 수석 했나요 저 보이십니까 저 봄 밑에 저게 아마 길거 같은데 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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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송이가 한개나면 그 주위에 또 있거든요 그 한개만 우린할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피면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니네요 아 저 한껏 차이네 멀리서 보면 이게 소위로 착시현상이 일어나지요 이건 아닙니다 한 이틀 안됐겠어요? 익산기 나가라 오네요 이쪽으로요 아따 없네요 없어요 오게 어때요? 평년에 비해서 뭐 없던가요? 여기에 대체적으로 초반에 좀 났어요 초반에 나다가 날 뜨거잖아요 야 가물 나고 한 두개씩 나고 이랬는데 한 2kg 땄어요? 저는 요 4,5kg 땄어요 올래요? 저는 쭉 다닫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왜 작년에는 작년보다는 더 못 따시네요 오 또 5kg 땄시도 많이 따시네요 몰라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올라오면서 봐도요 요거 조그만한 거 요걸 하나 들고 와 아이고 비가 오면 착시현상도 일어나고 근데 내려오면서 하나 봤네요 자 보여드립니다 오이구 가시가 아직 안 춥네 아 뭐해 이거 항상 요즘에는 민달팽이가 옆에 붙어있네 애들 밥 먹고 자고 또 뺏어야 되는 애가 이거 미안해요 아 그거네요 어쨌든 한 개를 봤습니다 자 떨어졌네요 자 감사히 먹겠습니다 참 하품이고 이거 등의 품이겠지만 많이 먹었네요 오늘 뺏어 왔네요 이거 민달팽이 먹는거 보겠다고 비가 계속 내리네요 자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검수강산 운무가 쫙 끼어있네요 밑에 저 밑에 동네에는 지금 안개가 쫙 하고 이슬비가 내리고 여도 오는데 참 한 폭의 그림 이 아름다운 고장에 많은 이 송이를 오늘 봤습니다 송이 따라와서 경시도 구경하고 비 내리는 일요일입니다 비 내리는 일요일 와 운무가 아주 정말로 쫙 올라옵니다 하늘에는 비가 내리는데도 밑에서는 또 운무가 쫙 올라오고 멋집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산행하시는 분들 안전산행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